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2에서 우리나라 기술 제품 139개가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101개 수상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올해 CES에 참가한 한국 기업도 416개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혁신상을 분야별로 보면 먼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33개 가운데 한국 기술 제품이 10개로 30.3%를 차지했고, 헬스웰리스 분야에서 75개 중 14개가 한국 기술 제품이었습니다. 이외에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웹 분야에서는 전체 33개의 절반에 가까운 16개를 한국 기술 제품이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